이번에는 임영수씨 모시고요. 탑발승의 새벽노래 함께 하겠습니다. 박수 보내주십시오. 인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별빛 차가운 저 속이 시내가 목소리로 가까이 들렀니 어서 어서 가자 직선의 꿈을 내도 저렴한 우물을 선과 세전이 다녀가셨나 동당이 무단 소리 쥐에 이리 그리 어서 어서 가자 이발끼를 따르던 소리 쎈 일결고 곱곱성은 사기고 멀티를 보며 부르지도 못해 이른던 수많은 죽이 생기고 주무엇게 떠나지 불빛 차가운 저 속이 글략을 새하고 어마음 생정에 출력한 이릉 돌려 이릉던 소리 한 순냥 부르는 순종이 멈춰서 서서 로봇 따라올거 승냥 이고는 소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